오늘 시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과 오늘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 차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했죠? 지난주는 진짜 회사 나오기 싫더라고요. 사실 고생한 것도 없고 지난주는 출근해서 그냥 계속 장 구경했습니다. 오늘도 빠지는구나. 매매는 거의 없었고 지난주에 했던 매매는 거의 제가 예전에 했던 종목별 기준에 맞는 손절매 손절매를 하다 보면 하락장에서 현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쌓아가다가 장이 바닥을 찍을 때 마련했던 현금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는 게 보통 하락장에서 돌 때 계좌를 메이크업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는 매수는 거의 없었고 종목별로 좀 빠지는 것들 기계적으로 손절매 하다 보니까 예수금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뉴스 검색하고 중국 확진자 실시간 사이트 들어가서 몇 명 늘어났나 거의 이러고 거의 일주일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매매 계좌에 대한 복구하는 스킬이라든지 장래 어떤 수급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오늘 장이 일단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크게 빠진 데다가 어쨌든 오늘 참 오랜만에 중국시장 본토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 빠질 건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출렁거릴 것 아니냐. 그런데 장이 오니까 진짜 출렁거리던데 어쨌든 비교적 오전 내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 장 상황부터 좀 점검해보죠. 일단은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1%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68% 반등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로는 둘 다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시초가가 마이너스 1.5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시초가 대비로는 한 1.5% 정도 장중 반등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초가가 보면 거의 마이너스 1.66%로 시작을 했거든요. 코스닥은 시초가 대비로는 한 2.3% 정도로 빠져서 사실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침 대비로는 상당히 반등을 한 채로 코스닥은 양보이 크게 나왔겠네요. 크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보였던 게 외국인 수급이 좀 갈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코스닥을 외국인이 오늘 1,54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도 745억 매수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2,290억 정도를 개인이 팔았다는 건데 개인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 물량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매물들이 사실 이런 경우는 관찰해보면 개인이 팔았다기보다 외국인이 사니까 샀다라는 표현이 맞죠. 개인들이 걸어놓은 게 체결됐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가 이런 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 사실 오늘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빠질 것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심리적으로 한 1.5% 장에 빠질 것 같으면 또 어떤 분들은 한 마이너스 0.9 정도 걸어놓으세요. 혹은 보압권에 나가면 다이고 나가면 다이고 걸어놓는데 금애물 오늘 외국인이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어떤 오늘은 의지를 갖고 시장을 밀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좀 비중을 조절하려고 내놓은 물량을 외국인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개인이 코스닥에서 2천억 넘게 순매도 나온 게 거의 지난 1년 반 동안 단기 하락의 바닥에서 거의 일치하는 패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재작년 10월달 작년 8월달 이럴 때 개인 물량이 이렇게 이른바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그때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거의 천억 이상씩 매도가 나왔었고요. 재작년 10월달도 비슷한 패턴이었었고 보통 저희가 단기 바닥을 좀 가늠해 볼 때 많이 이제 보는 지표가 첫 번째로는 개인의 순매도 물량이 좀 대규모로 나오느냐 이거 하나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거래량이 좀 평소 대비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하락하는 장에서도 거래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장은 보통 손박김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충분했었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한 2천억 이상의 좀 손박김이 일어났기 때문에 단기 바닥으로서는 꽤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다. 일단 기본적인 지수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7.72%가 빠졌고 주변국 보니까 일본이 니케이가 1.01% 이상 빠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아주 소폭 약보합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에 비교적 큰 매수회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맞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7% 이상 2주 동안 7% 이상 빠진 시장이 주요국 중에는 홍콩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중국 연휴 기간에 한국 시장의 성격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들은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etf들이 계속 순유입이 되던 상태에서 연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국장을 매수하면서 같이 자금들이 아시아 이머징 신흥국으로 들어오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을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거래가 안 되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장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 같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시장 홍콩 시장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대만 시장인데 기억해보시면 연휴가 끝나고서 우리 시장이 하루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조금 회복하는 것 같다가 다시 맞았거든요. 셋째 날 다시 맞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진 건 셋째 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첫날은 그냥 당연히 깨지겠거니 하고 왔고 둘째 날 반등하니까 그게 설명절 끝난 다음 날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설명절 끝나고 화요일 날 개장을 했는데 화요일 날 지수가 많이 빠졌고 그 다음날 반등을 해서 이 정도면 뭔가 우리가 회복하고 가나 보다 하던 찰나에 목요일 날 2차 폭락이 나오면서 소위 멘탈 붕괴 현상들이 벌어지고 금요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 장이 이렇게 뻔히 보이니까 시장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 금요일 날은 진짜 용감하신 분들 몇 명을 빼고는 맞아. 화요일 날까지 좀 사더라고. 월요일 날 바닥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금요일은 차마선 이 안 나가는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면 매도만 있고 매수는 없는 장이었 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 증시 가 목요일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맞아요. 폭락했잖아요. 5%인가.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한 번 막고 그다음에 좀 반등하다가 대만이 그때부터 또 시제 연휴 기간을 반영하니까 또 어이쿠 놀래서 한 번 더 반영 하고 금요일은 중국장 열리면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리는구나 이런 상태였 었는데 어쨌든 간에 개장하는 순서로 보면 이번에도 한국 시장이 상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좋았던 시장이죠. 그렇죠. 어차피 중국과의 코렐레이션 이 높은 시장인데 또 유동성도 풍부한 시장이고 그런데 먼저 열리니까 일단은 한국 시장을 먼저 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대만 증시가 열리니까 대만을 다시 또 때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동반해서 우리가 계속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오늘 상황을 놓고 보면 드디어 본인들이 팔고 싶었던 장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간 해치 차원에서 미리 팔아놨던 아시아 이머징들은 반등 내지는 약보합으로 끝났고 본토인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7.7 마이너스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단계적으로는 중국을 해치하려는 외국인들의 매도 수요는 일단락된 것 같다. 그게 이제 오늘 장수급 상황에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데 코스피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넘게 팔았거든요. 그건 기관과 개인이 받은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체 연초 이후에 매수돼 있던 것들이 많아서 일부 오늘 해치 매매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오늘 코스피가 한 3천억 매도 중에 한 1,500억 정도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플러스 났죠. 네. 그런 거 보면 어찌됐건 간에 웨인이 코스피 쪽에서 전자닉스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을 일부 좀 줄여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거는 오늘 아침 에도 etf플로우는 유출이었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etf플로우 유출의 연장선상 정도로 보시는 게 일단 오늘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재료를 좀 보면 아침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1월 우리 수출이 일평균으로는 오랜만에 그렇죠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물론 월간 기준으로는 소풍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만 조업일수 가 2.51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라는 걸 감안해보면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고는 봐야죠 일단. 그렇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숫자들 자체는 최악의 케이스에서 뭔가 턴어라운드로 돌아가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당연히 연휴 끝나고 좀 더 치고 나가겠거니 하던 것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는 위축되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데이터들이나 수출 플로우들은 어쨌든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에너지가 축적돼가고 있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아직까지는 장을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신종 코로나도 물론 큰 악재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완치돼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치사율 이 원래 낮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 내에 어떤 확진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걸어서 나오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지금 보도에 따라 위중한 분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뉴스블록에 나온다라는 건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위안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가 과거 사스 때랑 달랐던 제일 큰 것 중에 그냥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그때는 지금 만큼 유튜브 가 발전하지 않았었어요. 소위 뉴스 플로우상으로만 사스라는 데이터 나 기사들 접했는데 이번에는 원체 유튜브니 sns 통해서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진 그다음에 마스크 를 썼다고 우한 간호사라고 주장하는 분이 난리가 났다는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삭발한 사진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비주얼적인 공포가 상당히 심했었 거든요. 저도 연휴 기간에 보면서 이게 진짜 난리가 났다는 느낌이 다 들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오늘 좀 의미있게 나온 두 가지 기사는 첫 번째는 한국에서 완치 환자가 나와서 퇴원을 했다는 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도 사망자 수를 완치자 수가 추워했습니다 오늘. 기존에는 사망자 수가 확진자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완치 환자는 그렇게 속도가 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2월 2일 데이터 가 올라온 거 보니까 완치 환자가 사망자 수를 좀 넘어서기 시작한 . 그런데 그건 아침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완치 에 대한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2주 정도 2주는 걸리죠. 있어야 되니까 그 시점들이 계속 속속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조금 시각화 그러니까 보도자료나 뉴스플로우 상으로 시각으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조금 투심도 상대적으로 좀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심을 조금 덜 갖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 제 주변에 데이터 갖고 빡세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엑셀로 거의 매일 정리하시는 게 확진자 수 말고 확진자 수 증감률을 지금 계속 계산하시거든요. 어쨌든 절대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구간 에서는 확진자 증감률이 둔화되는 국면들이 오는데 과거 이제 메르스나 쌌을 때도 증가율이 먼저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증가자 수가 줄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정점이 다르면 이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국면으로 가는데 일단은 증감률 데이터는 확실히 둔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확진자 중에 완치자가 나왔던 뉴스들과 맞물리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주식 중에 빠진 주식은 다 마스크였거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김에 설명을 드리면 오늘 항암가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대표 항암가 주식이 이제 km제약이라는 폐렴 관련 수혜주 라고 불렸던 회사가 있고요. 모나리 자가 28.6% 그다음에 km이라는 마스크 업체가 27.3% 그리고 이제 뭐 깨끗한 나라가 27% 대표 호암마마주라고 불리는 파루 이 파루라는 주식은 어떤 질병이 나타나도 늘 움직입니다. 매력적인데 질병이야 계속 돌지 않나요 사실 뭐 약간 질병 관련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떴다 싶으면 일단 8호부터 떠올릴 정도로 테마주의 대표군요. 약간 호암마마 테마의 거의 대표인데 이게 뭐 사스 메르스 돼지열병 같은 균 생겼다 면은 늘 먼저 움직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얘도 오늘 한 27% 빠졌고 요번장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 전화가 오공이라는 마스크 업체가 있거든요 . 이런 업체도 거의 대부분 20% 이상 빠졌습니다. 특히 오공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0% 오르다가 종가는 20% 넘게 빠져서 그럼 뭐예요. 고점에 따라서 한 분들은 40%까지는 거의 오늘 40 50% 정말 이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저희가 항상 테마주 맘에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들이 나올 까 봐 항상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호암마마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 올랐던 이런 마스크주들이 밀리면서 기존에 좀 좋게 봤던 주식들이 오늘 튀어 올라오는 그래서 종목들의 수급 패턴으로 도 일단 좀 단기 피크는 한 번 찍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예단을 하지 마시자고 이 전염병 자체를 우리가 확산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좀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 왜냐하면 그러다 또 당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염병 전문가도 아니고 전염병 전문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예단할 수기가 어렵고요. . 그러므로 해서 잘못된 정보가 또 생산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정말 투자는 투자로 장 내의 수급이라든지 장의 어떤 종목별 등락으로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다수치 않게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정리는 조금 된 것 같고요. 잠시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화시킨 시장의 성격은 뭐고 또 이 내일부터 시장의 전개는 어떻게 될지 수급이라든지 혹은 테마라든지 또 외국이나 기관대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장 상황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